안녕하세요 허쌍밥상 입니다 오늘은 봉지열무 여리여리한 봉지얼갈이를 가지고 국물 자작하게 김치 한번 맛있게 담아 보겠습니다 봉지열무는 아주 여릅니다 잘라주세요 이렇게 한번만 잘라서 제가 절임을 하겠습니다 얼갈이 손질하는 법은 잘라주세요 엄청 여립니다 여기 끝에 조금 잘라주시고 이렇게 작은 거 그대로 넣으세요 이렇게 한번만 잘라서 제가 절임을 하겠습니다 가볍게 한번 씻어 줍니다 굵은 소금 3큰술을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절임을 해서 제가 20분 절임을 하겠습니다 지에 들어가는 야채는 홍고추 3개 냉동실거 이용했습니다 양파 반개 배 반개 쪽파는 이렇게 한 점 준비하시면 됩니다 홍고추 양파 배는 믹서에 갈아서 넣겠습니다 쪽파는 길게 3등분 해주세요 홍고추는 믹서에 갈기 좋도록 잘라서 넣겠습니다 양파도 갈기 좋도록 잘라서 넣어주세요 배도 믹서에 갈기 좋도록 잘라서 넣어주세요 양파 반개는 채를 썰어서 넣겠습니다 지금 작아서 제가 반개로 이렇게 합니다 채를 썰어서 넣어주세요 열이 열면 풋내가 날 수 있는데 밀가루 풀을 넣으시면 좋은데요 저처럼 이렇게 밥을 넣으셔도 좋습니다 밥 2큰술을 같이 갈아줍니다 새우젓 1큰술 넣어서 같이 갈아주세요 잘 갈리도록 물 반컵만 넣어서 갈아주세요 양념을 이렇게 갈아주시고 다른 야채 정리할 동안에 고춧가루 반컵을 넣어주세요 불 도록 이렇게 뒤적여줍니다 풀어주세요 고춧가루가 좀 푸르라고 20분 정도 중간에 한번 제가 뒤지겨줬는데요 깨끗이 씻어서 물빠짐을 하겠습니다 잘못이 있으면 풍내가 나니까 살살 흔들어서 헹금을 해주세요 양념 가른 걸 넣어주세요 소금 1큰술 넣어주세요 다신 마늘 2큰술 넣어주세요 생강청 1큰술 넣어주세요 풀어주세요 양념을 풀어주신 다음에 저렴한 올바리를 넣어줍니다 고춤을 해주세요 너무 치대면 맛이 없으니까 풍내가 나니까 살살 이렇게 컬 듯이 해주시면 됩니다 양파, 쪽파 넣어주세요 트리티로 둘러주시고 간을 한번 보세요 저희는 간이 좀 심심하다 하니깐 저는 봄김치라서 국물을 연하게 구춧가루 연하게 이렇게 담았거든요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요 제가 통에 담아보겠습니다 작은 통에 딱 한 통 되었습니다 여린 열무 얼갈이 김치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제가 예쁘게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여린 열무 얼갈이 봄김치 제가 겉절이 식으로 바로 드실 수 있게 간단하게 절임을 해서 마무리 하였습니다 칼국수 끓여서 위에 척 얹어서 드시면 너무 맛있죠 허상밥상 다녀가실 때는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하고 양파를 갈아 놔서 단맛도 있고 간은 승 LLC, 딱%sa Verfügung 고춧가루